안녕하세요. 아바다입니다. 오늘은 호접란 꽃이 지고 난 후에 꽃대를 모두 자른 것과 꽃을 빠른 기간에 또 한번 보기 위해 윗부분을 자른 것 두가지 경우가 3개월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. 여기 4개의 호접란이 있는데 모두 지난 3월 10일날 분갈이를 한 것입니다. 분갈이를 할 때 꽃대를 바짝 자른 것이 하나구요. 꽃대가 나올 눈에 위쪽을 잘라준 것이 3개입니다. 3개 중에 3꽃대가 나와서 꽃이 핀 것은 2개입니다. 먼저 꽃핀 호접란부터 보겠습니다. 글로리아입니다. 4마디 위를 잘랐는데 꽃대 2개가 나와서 3송이씩 달려 있습니다. 새 잎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보통 분갈이를 하고 3개월 쯤이면 새 잎이 나오는데 이 호접란이 새 잎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꽃을 모든 에너지를 이 꽃을 피우는데 쏟아서 그렇습니다. 뿌리 상태도 한번 보겠습니다. 생장점이 살아있는 뿌리가 여기 하나 있긴 한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뿌리 자람이 좋지 않습니다. 그 이유도 꽃을 피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써서 그렇습니다. 이 호접란은 킹카 인데요. 위쪽에 꽃대를 잘랐는데 새 꽃대가 나와서 이제 다섯 송이가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. 킹카도 새 잎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뿌리도 보시면 서너 개 보이기는 하는데 생장점이 거의 닫혀 있는데 그 이유도 모든 에너지가 꽃으로 가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다음 호접란도 꽃대 위쪽을 잘랐는데 꽃눈이 이 정도 1.5cm 정도 자란 상태에서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. 그 대신 새 잎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. 뿌리는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뿌리가 이렇게 화분 벽에 붙어서 여러 개가 자라고 있습니다. 모두 생장점이 살아 있습니다. 이 호접란은 에너지를 꽃을 피우기 보다는 뿌리 자라는데 보내기로 결정했나 봅니다. 모든 호접란이 다 똑같은 방법과 모양으로 자라지는 않습니다.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호접란인데 이 호접란은 꽃대의 밑동을 자른 것입니다. 새로 난 잎이 기존의 잎만큼 크게 자랐습니다. 보통 분갈이를 하고 처음 나오는 잎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잎보다 작은데 이 잎은 크게 자랐고 또 윤기가 흐릅니다. 뿌리도 보시면 여러 개의 새 뿌리가 보이는데 생장점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. 아래쪽에도 보시면 새 뿌리들이 여러 개 나서 자라고 있습니다. 이 호접란은 에너지를 뿌리 자라는 데 쓰고 있으면서 건강한 뿌리로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해서 또 새 잎이 자라는 대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. 지금까지 꽃대를 어떻게 자르는지에 따라 호접란의 자라는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셨습니다. 호접란의 잎이 6장인지 아니면 4장인지 뿌리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자라는 차이는 있습니다. 꽃대를 자를 때 될 수 있으면 건강하지 못한 호접란들은 아래쪽을 바짝 잘라서 뿌리와 잎이 건강해지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지금까지 아바다였습니다.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.